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들 우리 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구동구 곽규택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 총 81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상반기에만 16건이 적발돼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곽 의원은 정보사령부에서 부사관으로 재직한 5급 군무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빼돌린 30여 건의 군사기밀을 중국 요원에게 넘겨 대가를 받은 사례처럼 전 세계적으로 첩보전이 치열해진 상황 속에 군사기밀 유출 범죄는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 같은 범죄는 국가존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하고 또한 이를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과 간첩죄 범위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부산진구을 이헌숙 국회의원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헌숙 국회의원이 개인신용대출의 고신용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헌숙 의원은 나이스 평가 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1금융권의 개인신용 신규대출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체 대출액 1059.5조원 중 72.9%인 772.2조원이 고신용자에게 집행됐다고 밝혔는데요. 제2금융권 역시 전체 대출액의 49.3%가 고신용자에게 집행돼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절벽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부터 운행이 가능하지만 전체 사고의 절반은 무면허 사고고 20세 미만 운전자가 발생시키는 교통사고의 비율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고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해운대구 을 김미애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654만 2천여 명에서 2023년 747만 4천여 명으로 5년간 93만여 명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당뇨병 진료 인원 역시 60만여 명, 고지혈증 진료 인원은 83만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만성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